LF가 오는 19일까지 자사몰인 LF몰 내 자체 단독 상품 전문관 LA블관에서 글로벌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 챔피언의 신상 캠핑라인을 선모인다고 밝혔습니다. 챔피언은 LF몰을 통해 고아웃 캠핑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캠핑은 물론 봄나들이에 적합한 챔피언의 캠핑라인을 국내 단독으로 제안합니다. 이번 챔피언 캠핑라인은 1970년대 전반 미국 라이프 스타일을 바탕으로 한 클래식한 색감과 미국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목받은 히핑 문화를 형상화한 그래픽을 적용했습니다. 또 챔피언 캠핑라인에는 미국의 까다로운 지속가능 시스템을 통해 생산하는 코튼 USA 프리미엄 면화를 사용했으며 돌로 원단을 긁어 색바랜 질감을 표현하는 스톤 바이오워시 가공법을 적용해 빈티지한 감성과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입니다. LF몰 관계자는 오는 3월 19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기획은 국내 유일 LF몰에서만 챔피언 캠핑라인을 선보이는 에피소드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